야,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분명히 여기까지 신어주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끝까지 지켜냐? 의외로 남자방님 잘하시네. 아니, 지금 잠 봐요. 네? 숨겨진 근육이. 나이는 얼마야? 서른, 지금 다섯 살이야. 아이고, 서른 다섯 살하면 오십이 넘는 사람하고 천지 차이지. 기운이 아마 남자 나이도 살아가지고. 일어나세요. 준비되셨죠? 네. 자, 시. 많이 힘들고 않아 저거. 오! 오! 어떻게 된 거예요? 남자방님. 어머니 남자방님 이게 어때요? 오! 괜찮으시겠어요? 다음 상대 또 지목해야 하는데. 아, 다음 상대. 추셔야 될 것 같아요. 6개 연속했어요. 시 해야지 기운을 받는데.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 그럼 두 분이 일단 하시고 여기서 이긴부라고 남서방님하고 한 번 배결하겠습니다. 그동안 남서방님 쉬시고요. 어머님. 걱정은 되고 이렇게 없어요. 그럼 뭐 올림픽 경기도 아닌데 뭐 이긴부에 도착하면 교회에 따른 진행되고 그런 수 없죠. 자 준비되셨어요? 아니 뭐 제가 가벼운 마음이죠. 30대 50대. 감수감 파이팅 파이팅! 선사왕 파이팅! 파이팅! 자 좋습니다. 30대와 50대의 게임입니다. 자 벌써부터 밀린 힘을 알게 됐습니다. 자 준비 시작! 리허! 리허! 안 돼. 오우! bist입이었어! Żart Savرة Wit 수 2단I 아! 오우! 아이고 såTV 5시댧 50대쌤! 여기. 우와 대박. 자 어머니. 3사방이 있었어요. 네 글쎄 말이에요. 힘이 장사예요. 글쎄. 많이 먹잖아요. 자 준비. 준비. 손! 전 슬 disparity... 어? 와와와와와 와! 와와와! 이거 참ıلا. 한번IGH かATION. 한 번 더 해요? 뭘 또 해요? 두 번 이겼는데? 30대가 이길 것 같은데 졌으니까 한 판 더 해 저희 어머니가 복대가 필요 없으셨어요 아, 창피해 창피해 소녀 살아가지고 복대가 자, 30대가 50대의 격일은 50대의 격일은 50대의 격일은 아, 우리 살 세고야 잠시만, 잠시만 괜찮으세요? 삼성 언니, 이마 괜찮으세요? 어떻게 하나 이렇게 됐어? 머리에 쳐박았지, 이렇게 신한, 아예 팍파네 안 익은 건 피부과 의사니까 가 약 팔고 자, 결승 남서방님하고 함서방님 사실 이 게임 기대됩니다 약간 변칙 씨름 선수다 그렇더라고요 야, 여기는 볼 찍고 씨름 선수 자, 준비 한 판 더 가겠습니다 어머니 화이팅 해야돼요 감사합니다 화이팅 사위 안쓰러워요? 그 양반하고는 체격이 이 양반이 하도 좋아가지고 기술을 보내야 돼 기술을 보내야 돼 기술을 보내야 돼 이제 물을 보여주세요 이번엔 기술 자, 준비 새벽아이 이걸 얻지거니 여기 뭐지 이 Pierre